지난 26일 교육부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거부한 뒤에 각 정당 전북도당이 내놓은 성명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부의 결정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겸허히 수용하고 법정 싸움을 포기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역구 안에 상산고를 둔 정은천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의 상화까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의 발전을 사랑하는 도민들께 진정한 사과를 해주실 거예요. 평화당은 지난 과정에서의 논란과 분열에 대해 교육청과 학교 양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평화당에서 이쪽 지역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연 의원은 따로 논평을 내며 교육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북 교육청과 상산고의 입장 모두를 이해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모두에게서 내년 총선을 염두한 전략적 모습이 감지됩니다. 다만 정의당만이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부동의 결정초례를 요구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SNS를 통해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통화는 글들을 올리며 교육부의 불합리함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도 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언급했던 권한쟁의 심판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 결정 전날 확정된 김 교육감의 부당인사 개입 혐의에 대한 대법원 벌금 천만 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